아 여기 좋다 어제 콩깥아? 응 잘 맛있어 아 대단하다 진짜 야 고기도 하나 입에 넣어주고 좀 어머 너무 맛있다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한 입 나 한 입 먹으면서 즐겁게 잘 합시다 사람 한 명 없어졌을 뿐인데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네 오복지 형 봐 이렇게 돌아보지마 오늘 왜 이렇게 남복해? 배고파요? 응? 아침에 보다가 점심 이후에 왔잖아 식사 안 하셨어요? 불고기 불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냉면 먹어야지 맛있겠다 냉면 저 온반이 뭐야? 이거 뭐예요? 안 봐도 돼 이거 이거 일단 그 다음 불고기 먹고 어복 먹을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하면 돼 관심이 없어 왜 아니 알아서 관심 보이면은 아 삐졌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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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안 보이면 또 싫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너 김성 없다고 사나워졌다? 너 챙겨주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냐? 짜증나 지금 어디 혼자 놀러갔어 서운해 저 일단 저희 녹두지짐 이거 주시고요 수육 대자랑 편육 대자랑 같이 주세요 다 일단은 이거 됐지 않아? 그럼요 끝자로 그냥 하나씩 하셔도 될거죠? 죄송한데요? 메뉴가 많아요 우리가 네 메뉴도 많고 양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선배님 나 냉면 국물 먼저 하나 시켜주세요 아 냉면 대접에 냉면 육수 두 개 그냥 아니 그냥 냉면을 주면 안 돼? 먹고 아 지금 침착해 왜 이게 순서가 있잖아 속이솝 쓰레기 이거 후식 후식 그거 후식 국물 좀 먹으러 그럼 국물만 좀 주세요 네 행위 소개 왜 쓰려? 어? 아니 어제 너무 많이 먹었고 저녁에 아 너무 먹었어 어제? 아니 어제 대전 행사했었고 갔다 왔는데 나는 기부천사잖아요 대전시? 어 그 안어회원의 날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상 받고 왔는데 거기는 고액 기부 단체라서 아 너 정도 돼야 이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데 대전에 한 백 몇 명 있어요 120명 정도인데 120 중에 하나 내놓어? 그쵸 그냥 기부해서는 되는 데가 아니고 고액 기부 그런 건 내가 얘기해줄게 그런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지 오늘?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김성 피디가 휴가를 갔습니다 아니 근데 왜 휴가 가는 거야? 이 바쁜 시기에? 길게 갔으면 좋겠다 길게 어 카드 카드 줘 카드 줘 여기다 카드나 카드를 주고 갔어요 야 야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확인해놨어? 이거 무제한이야? 네? 또 돈 없는 거 아니야? 그때처럼? 카드 한두 번 축하되셔가지고 카드 한두 번 축하되셔가지고 카드 한두 번 축하되셔가지고 카드 한두 번 축하되셔가지고 아니 우리 이거 몇 번 당했잖아 맞아요 있었어요 아 진짜?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파리 타임이네 끝나고 뭐 회식까지 다 그냥 5차까지 그냥 야 고액기부 한번 쏴 고액기부 한번 쏴 고액기부 한번 쏴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이 카드 관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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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먹을래? 수육 수육 어? 수육? 오케이 오케이 수육 수육 대짜 대짜 하나 더 주세요 거기다 다 올린 거예요? 아니 진진인 줄 알죠 하나는 편육도 맛있어 여기 편육냉면 선배님 사장님 편육도 대짜로 하나 더요 네 죽어봐라 김성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막 끼얼라가 이러고 자 오늘 진짜 이 파리 타임이고 이게 딱 맞는 게 선배님 이거 이름봐요 럭키빗이야 아 그래? 럭키 카드야 럭키 카드 아 좋아 좋아 오늘 럭키다 아 브라보 브라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 그렇죠 원래 이 냉면 같은 게 사실 겨울에 먹는 음식이잖아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작게 육수를 해놔 냉면이 여름에 먹는 거지 왜 겨울에 먹는 거예요? 너 옛날에 냉장고가 있냐 없냐 없죠 그러면 냉면 어떻게 시원하게 먹어? 땅에 묶겠지 그러면 시원해져? 육수를 한 며칠 묶혀? 썩으면 썩어? 아 그래서 겨울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냉면이 겨울 추운 지방에서 먹는 음식이잖아 그래서 평양인가 보다 평양 냉면 여기가 추운 지방에서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건 따뜻한 거구나 감사합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 수육 아우 수육 맛있다 핑크핑크하다 핑크핑크 자 고맙습니다 오우 그래서 빈제떡이랑 뭐 김치나 뭐 이런 거에 아 같이 먹은 거야? 사막처럼 먹으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 아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젓가락을? 알았어 알았어 와 오늘 왜 이렇게 음식 나왔는데 이렇게 말이 많으시죠? 아 아니 나 짐성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화가 아 진짜 역할이 있었네 김머니 나를 좀 컨트롤해 아 이거랑 같이 싸서 맛있어 한번 싸서 맛있어 양념 여기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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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겠다 이거 오우 좋아 김치가 기가 막히다 간이 세지도 않은데 김치 맛있어 이거 이건 어떻게 먹어요? 김치 좀 맛있어 왜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찍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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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살짝 해서 아까 잘못 먹었구나 오이 오이가 부드럽다 음 맛있어 이 집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집은 원래 알기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왔고 그리고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냉면을 간단히 먹자 뭐 간단치 않지만 그러면 오는 집이고 이 골프장 근처에 맛집들이 꽤 있어요 아 곰치고 여기 먹기 딱 좋다 음 음 음 음 드디어 소문에 의하면 지난주에 골프를 치러 가셔서 어 드디어 승리를 하셨다고 드디어 승리라니 나는 내 입으로 그런 말 안 하잖아 얘 기죽을까라 그냥 아유 드디어 내가 처음으로 한 번 젖었어요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 박살 났어 박살 얘 골프 끊는 줄 알았어 아유 진짜 그날까지 이기진 못하겠더라고 내가 근데 선배님이 요즘에 레슨 겁나 받는 것 같아요. 형님, 수육이랑 다 나오나요? 저 앞에 보면, 같이 먹으면서 해야죠, 이게 다. 오늘 진짜 놀자 판이네. 이 판 좋다. 야,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니까 이렇게 좋네. 저 고액 지부자가 쏘는 거니까 많이 줘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럭키 카드. 여기가 똑같이 가고 있어, 지금. 먹어가면서도 해. 시험, 시험. 그동안 김성이 너무했어, 너무. 비행기 안에서 귀가 번지럽겠어요. 휴가를 길게 가면 안 되나? 길게 갔어요, 지금. 네 거를 좀 줘, 가보고 오지 말라고. 우리 김성 피디님 너무 욕하지 마. 우리 김성? 우리 김성 피디 없으니까 나는 마음 한 켠이 수전하네. 야, 이렇게 줄을 선다고? 우리 김성 피디님. 혹시 여행 가셔서 아프지는 않을까? 비행기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네, 지금 내가. 빨리 와, 보고 싶다. 김성 피디님, 빨리 오세요. 이제 우리 에피타이저 했으니까 이렇게 메인으로 가볼까? 에피타이저 했어요? 원래 나오기 전에 입가심용으로 다 이렇게. 사장님. 불고기. 한 세 개만 일단. 저희 그런 거 아우. 왜 저희 그런 거 했더니 빼시려고 그래요, 그냥 말만 한 건데. 오, 당황했네. 아우. 만두도 하나씩 두게? 응. 만두도 하나씩 두고. 야. 여기다가. 그렇지. 진짜 먹는 거는 우리 선배님 최고다. 이걸 뚫어서 어떻게 거기다 간장 넣을 생각을 하지? 다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진짜 우울하다, 나는. 와. 어? 우울해요. 난 네가 변한 게 너무 싫다. 큰섬.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은 있어? 너무 맛은 있네. 아 진짜 맛은 있다. 아니 뭐 부족한 거 없어? 아니 여기. 만두. 만두 하나 주세요. 만두 여기 있다. 녹두전도 하나 주세요. 녹두전도 하나 주세요. 말만 해. 오늘 한도 초가 나오는 거 아니야, 선배님?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도 초가 나오는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우리 선배님 진짜. 선배님 지갑 열게 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드세요. 불고기가, 불고기도 기대되네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아. 아. 저희. 오우. 아, 좋아. 아, 예쁘다. 사장님 혹시 날계란 있어요? 날계란 좀 두 개만. 바로? 네. 네. 얘랑 불고기 먹으면 꼭 계란을 풀어. 너 되게 계란에 집착하는구나. 이거 안 터트려도 돼? 터쳐, 터쳐야 돼. 터쳐야 돼. 가운데만 찌르면 돼요. 너무 그렇게 뭉개지면 안 돼요. 내 거는 내가 먹을 건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응. 오늘 우리 같이 하는 날이잖아. 알았어. 불고기는 다 좋은데 이게 좀 불판이 너무 작아. 아, 그치? 고기가 너무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이게. 우리 어복도 시킬까 그럼? 네. 사장님! 저희 어복 쟁반을 대자로다가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먹을 게 없으니까 고추나 먹고 안. 아니 이게 안 익는 거를 이거. 할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얘네 빠쳐. 여기로. 그리고 얘네 다시 올리고. 그쵸? 육수 맛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담궜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대전분이세요? 어? 고향이 어디세요? 청주요. 청주요? 아 그래 맞죠 이게. 충청도구나. 어쩐지 충청식이야 이게. 역시 태균이가. 충청권에서는 다 통해. 맛있겠죠? 어제 꿈꿨어? 응. 제맞죠. 완전 제맞다. 응. 까치면 국물이 쫙 스며가지고 더 촉촉해요. 사장님 저희 한 2인분만 더 먹어볼까요? 고기가 많이 나오나? 아 이게 잘못 담은 거 같아서. 네. 아 보통 이렇게 여러 개 하는 데는 어떤 건 맛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다 그렇네 여기는. 왜 그 집에 김치 맛있으면 음식 다 맛있잖아. 형님 계란 안 먹어요? 아니 우리 여기 저기 우리 피디님들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피디님들 드시는 게 아깝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거는 다 처먹고 내 거 주는 거 봐. 좋아. 이 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진짜. 애들 에어는 할 거 없이 뭐. 사장님 저기 계란도 좀. 한 4개만 더. 사장님 그 저 죄송한데. 중간 정산 한 번. 걱정되세요? 너무 달려서 지금. 에이 택도 없지 아직. 우리 중간이니까. 1인분 1인 한 끼도 안 내놨네. 야 걱정하지 마. 1인 한 끼도 안 나왔어. 달려. 아 오늘 왜 이렇게 맛있지?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나? 남들이 다 생각하는 이유? 아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상하게 맛있네. 네 입은 그렇게 생각해. 와 3대째 내려오는. 일품 요리. 형 가옥. 얘 어디 가서 공부했어? 그럼 사장님이 셋째 아드님이세요? 3대째 아드님. 1대 2대 3대가 다. 지금 사장님 대답하셨어. 아니 이게. 이게. 야 충청도가. 끈끈하더라고. 아 진짜요? 야 그거 성대모사 해봐. 야 이 개. 나한테 한 거야? 아니 아니 성대모사 한 건데요. 아니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 한 번 크게 웃었는데. 아니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 한 번 크게 웃었는데. 새끼거릴라. 오 귀엽다. 아 김치가 맛있네. 김치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원래. 아 김치 진짜 싸가고 싶다. 라면이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이거. 오 진짜요? 우와 역시 우리 충청인. 충.청.인. 저희 그 아버지도 충천도. 김. 아니 찐서울분이.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 마늘 하나 올려서. 딱 한 입 먹어봐야지.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것도 기가 맛있죠. 우와. 해장되네 해장되네. 무섭다 우리 장군이. 봐봐. 비주얼 비주얼. 오 이건 비싸 보이는데. 그래? 오 육전이 있네. 간장. 싹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아 그치 먹는구나. 사장님 냉면 좀 바로 주시면 안 돼요? 먹어봐 먹어 이제 먹어도 돼. 고기를 그리고 간장에다가. 원하는 거 잘 쳤어. 그리고 계란도 하나 넣고. 여기 육전이 있는 거? 육전이야. 육전 줘라. 아 진짜 나 맛도 못 봤는데 그렇게 육전. 아 나 진짜. 자. 빨리 가. 맛있다. 육전을 좀 더 시켜야겠네. 어우. 사장님. 여기 충청도. 육전이 그렇게 맛있대요. 육전 기가 막힌데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한테 김태균 얘기를 하면 다 되네요 여기서는. 역시. 오기는 내가 오는 데인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육전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네 추가 따로 메뉴에 있어요. 어. 육전은 추가하지. 둘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야 이거 부었고. 아니 아니. 따로 따로. 아 진짜. 야. 우리 선배님 진짜. 우와. 나같이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어? 네 감사합니다. 와. 아 여기 좋다. 아 이거 뭐지? 오. 좋다 여기. 원래 평양은 꿩을 넣죠. 아. 꿩 넣는 거예요? 음. 조자를 한번 넣어볼게. 태윤이 잔이 넓게 쓴다. 이렇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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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주협이 형 바닥에 앉겠어요. 평양냉면을. 왜 먹어? 왜 먹지? 맛있잖아. 네. 아니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어떤. 음. 무슨 맛으로 먹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일단. 면에도. 향이 있어. 구수하게. 자꾸 먹다 보면 이 육수의 고기 향 있지. 진한 고기 향. 고기 향이나? 어. 맛도 봐봐. 먹어봐봐. 이게. 고기 향이 엄청나. 그래서. 면하고. 이 육수하고. 되게. 조화가 잘 맞는 거 같아. 고기에다가 메밀. 너무 맛있어. 사장님 이거 배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나 냉면에 배달라는 애 처음 봤어. 처음 봤어요? 고맙습니다. 와 사장님. 사장님 뭐. 태균님과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네요 진짜. 야 진짜 여기 인심이 너무 좋아요. 저거 저 냉면 다섯 그릇에 넣어도 돼. 다섯 그릇. 와. 평가옥의 셋째 아드님. 평가옥의 셋째 아드님. 삼간의 셋째 아드님. 배도 진짜 맛있네. 배도 진짜 달아. 여기는 진짜 재료가 너무 좋다. 사장님. 후식으로 배 나와요? 네. 배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배. 당도가 되게 높네. 아. 아. 음. 아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막. 막 들어가네 그냥. 아휴 나 진짜 김성피도 없으니까 입맛도 없고. 음. 음. 입맛이 너무 없어. 누가 봐도 입맛은 없어 보인다 니가. 태균이 무섭다 야. 와. 역시 평양냉면은 평가옥이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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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가 이제 고기 육수 시곤하니까. 예. 와 씨. 너 끝까지 버티다가 한 그릇 얻어간다.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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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west를 베풀어서 이제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선배님 나만 잘났으니까 선배님 당연히 나 사줘야지. 야 오 어려워. 동생한테 그 독 250 밥 사용 안까워 그렇게. 하하. 앵간이 먹어야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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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도둑했던 건가요? 모르겠어. 그냥 다 먹었는데 이게. 아 잘 먹었다. 아 김성은 없으니까 좋지? 아 솔직히 얘기해봐 이제. 솔직히 한 번만 얘기해봐. 진짜 체한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마음 불편하게 먹어가지고. 얼마 힘들겠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면. 체한 애가 이러고 있냐 이거. 김성은 휴가 중 특집 1편인데요. 어떠셨어요? 자 오늘 어묵 쟁반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해적도 먹고 수육도 먹고. 만두도 먹고 냉면도 먹고. 녹두지짐도 먹고. 많이 먹었다. 근데 다음에 또 이제 평양 음식점을 또 한 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네요. 사장님. 우리 충청인. 정말 죄송한데 저희 얼마 나왔어요? 자꾸 얘가 없으니까 신경이 쓰이네. 더 먹어야 되는데. 얼마요? 얼마 못 드셨어요. 얼마 안 드셨어요. 어우 뭐 한 끼나 숙소. 51만 6천원? 그냥 냉면집이야. 야 냉면집에서 51만 6천원이면.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잘 먹었네. 장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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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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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